오늘 응답받고 성취될 원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칭찬받은 두 사람입니다. 이번 주가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며 이번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은 선검요일로 6월절날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심으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피헐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다 소두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부활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 제목으로 못 말리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주셨지요. 못 말린다는 말은 어떤 일이나 상황이 너무 뜻밖이어서 기가 막힌다는 뜻으로 쉽게 말하면 어떤 상황이나 일에 완전히 올인 집중되어 있어서 그 어떤 사람도 말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만큼은 다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는 한 여자가 나오는데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여자입니다. 헬라인이요 수로본익의 족속으로 이 여자가 보여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못 말리는 믿음을 소유한 자로 살라는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수로본익의 여자처럼 못 말리는 믿음으로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며 스타트만 2025의 주역으로 기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우리 예원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칭찬받은 두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 로마 장교 백부장과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칭찬받은 백부장입니다. 예수님이 가보나움에 들어가시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백부장은 군인 100명을 그느리고 있는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를 보내어 예수님께 그 종을 고쳐주기를 구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유대민족을 사랑하여 해당을 지어줄 정도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종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백부장은 종을 가족처럼 사랑하여 병을 고치기 위해 애썼습니다. 성경에서 자기 자녀를 위해 예수님께 온 사람은 있지만 자기 하인을 위해 예수님께 오는 경우는 유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집에 오실 필요도 없이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낫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 장군이 유대인인 예수님께 찾아온 것도 놀라운 일인데 말씀만 하시면 낫겠다는 믿음을 보여주니 예수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을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그 적시로 하인이 낫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 쓴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지 치유받는다는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름으로 믿음은 드름에서 나며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요수와 2장에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를 소문으로 듣고 정탐꾼 2명을 숨겨주므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으며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12회를 혈율정으로 앓은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음으로 병이 치유되어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예원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칭찬받은 마리아입니다. 베단위에 사는 나사로 가정은 부모님이 안 계시며 오빠 나사로와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3남매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오빠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그것도 죽은 지 4일이나 되었는데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였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베단위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잔치에 초대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유대 여인들은 잔신의 혼수로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결혼 혼수로 준비하죠. 마리아는 혼수로 준비해 놓았던 향유를 예수님께 모두 쏟아 부었습니다. 향유 가격이 요한복음 12장 5절에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삭시 1데나리온으로 요즘으로 치면 수천만 원의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 그 비싼 향유를 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고 죽은 오빠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체험신앙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고 10장 38절에서 42절 보면 마리아는 평상시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보고 10장 39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은 가장 값진 것을 예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헌신은 누가 합니까?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이 헌신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합니다. 그것도 기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면 교회도 빨리 오고 싶고 교회를 사랑하며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은삼신령에 판 가론 유다는 마리아에게 값비싼 향유를 허비했다고 책망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이 장례를 기념하는 행동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헌신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헌신의 시간표를 놓치면 후회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물질이 안 아까운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적 물질과는 세상적 물질과는 다릅니다.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부의 두 랩돈을 예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습니다. 먼저 헌신할 때 먼저 축복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이 뭐 뭐 했더라면 내 후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젊었을 때 내가 좀 더 헌신했더라면 그때 주님의 뜻을 선택했더라면 이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매주 강단 말씀 따라가는 것이며 헌신의 시간표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지가메의 시간표는 국내는 스타트만 202호로 1만 제자 예배 출석을 위해 생명군을 위해 24몰입적 삶을 살고 있으며 구부의 주권우는 237나라 5천 종족 보그마를 위해 성교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5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모슬렘의 나라 파키스탄에서 단임 목사님과 캠퍼팀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영안이 열릴 때 쓰임받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세상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맛을 보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백부장과 마리아 두 사람이 예수님께 칭찬받은 공통점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과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왔기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믿음이 생기며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이 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쓰임받는 사랑하는 예원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네, 영원히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교회의 강단 말씀을 따라가며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며 교회의 흐름과 함께하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의 천명, 소명, 사명, 만명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이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예원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